마스다이라 요시코는 일본의 왕공족 이다 다카마스 마스다이라 백작가의 분가로 해군대자 마스다이라 유타카와 도시코의 장녀이다 백작 히로아시 다다미스의 의붓동생이 되어 히로아시 세이코로 개명하였고 이완가의 이건과 혼인하여 이건공비 이세이코가 되었다 태평양 전쟁 이후 이름을 요시코로 되돌려서 모모야마 게니치로 개명한 남편 이건의 성에 따라 모모야마 요시코로 불렸다 1951년 이혼 이후에는 생가의 성을 다시 사용하였다 이건과 요시코 1911년 10월 6일에 해군대자 마스다이라 유타카와 도시코의 장녀로 태어났다 아버지 마스다이라 유타카는 사누키 다카마스 번 제11대 번주 마스다이라 요리토시의 10번째 아들이며 어머니 도시코는 히젠 사가 번 제11대 번주 나베시마 나우히로의 육녀이다 1930년 짓센 여학교 재학 당시 간토 대지진에 대한 원조 담례로 지지신보가 기획한 미국 파견 담례사의 한 사람으로 약 1개월 동안 동의하였다 이건과 혼인하기 위하여 외가의 친족인 히로아시 백작가 제2대 당주 히로아시 다다미스의 의부대 동생이 되어 히로아시 세이코로 개명하였다 요시코의 외조부 나베시마 나우히로의 후처 에이코가 히로아시 가문 출신이었다 1931년 10월 5일에 이건과 결혼하였다 이건과의 사이에서 충, 기, 옥자 등 2남 1녀를 낳았다 1947년 일본국 헌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가는 왕공족의 신분과 일본 국적을 상실하여 이건은 모모야마 게니치, 세이코는 요시코, 장남중은 다다히사, 차남기는 기냐, 장녀옥자는 아키코로 각기 개명하였다 생활이 공궁해져 옛 하인이 시작한 단팥죽 가게를 돕거나 농장을 경영하고 긴자에 과자 가게 모모야마를 차렸다 그 후 긴자의 클럽에 고용된 마담이 되었다 그러나 남편 이건과의 갈등이 커지면서 1951년 5월에 이혼하고 생가 성인 마스다이라 요시코로 개명하였다 2006년 5월 장남 다다히사가 사망하였을 때 어머니인 요시코가 유산 상속인이 되어 양자의 친자 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생겼다 왕공족은 일반 호적이 아닌 왕공족보에 기재되어 있었고 그 후 이혼과 자녀의 일본 국적 취득에 따라 호적에 혼란이 생겼다 이와 같은 수속 중이던 6월 28일에 요시코는 사망하였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쪽에서 감ão하였습니다 체크